3살 이모 안녕 해줄래? 안녕 오빠랑 친구랑 놀자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야 선재야 뛰어오는거 봐 이렇게 뛰어 넌 또 왜 뛰어 조심해 유라 선재랑 은유야 둘 다 3살이래 3살 응 응 오빠가 넘어져서? 응 오빠가 넘어졌어 역시 엄마는 다 이해해 응 응 보고 배운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따라가잖아 야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그니까 산건 줄 알았어 당연히 뭐 이렇게 이음새라고 보즈랑 이런걸 팔잖아 아 진짜? 찰떡 자 또 송개야 여기서 놀고 있었어? 바나나 바나나 이제 또 1,2,3 고 지갑만 먹는다고 으하하하 으하하하 잘 먹네 오 가시다 오 가시를 어떻게 발랐어 나 아 해봐 응 엄마 저기 미꺼운 줄에 있는 응 엄마 저기 미꺼운 줄에 있다 정말 밑에 놀이터가 있나보다 이따가 놀이터 갈까? 이모랑 같이 먹어야지 한입씩 좋아하네 한 번만 먹을게 왜 안돼 이따가 자기꺼 한입 내꺼 한입 먹을 줄 아네 응 아이스크림 그림이 이렇게 넘어갔어 헐 아니 왜왜왜왜 왜왜왜 왜왜왜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찍고 일단 우유 응 우유 찍었어 이제 유리 찍을거야 강풍 우유 찍어야지 응 알았어 이리도 찍고 은히도 찍을거야 빨리 너 내 아이스크림 뺏어 먹는 거 빨리 먹고 봐 그거랑 섞일거야 이제 안돼 안돼 그건 안돼 그건 안돼 뭐야 너 다 빼는 게 어딨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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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먹었을래? 잘 먹으면 안 하죠 은유는 안 해 보였다? 선제 선제 얘도 은유고 쟤도 은유는 어떻게 해? 헷갈리만 해 아니야 그게 은유지 아니지 은유는 하나고 선제도 하나지 또 이먹고 먹어? 여기에서 찾고 먹어야지 이제 얘 절로 갔어 여기 있었는데 이거 이모 줘도 돼? 이거 누구꺼야? 이거 누구꺼야? 약간 한입씩 먹는게 맛있나봐 이제 미뤄졌어 다시 고마워 내꺼지만 맛있나봐 민트초코렛 너무해 치약만 아니야 치약이 민트 맛이지 맛있지? 손 손 손 그래 아이스크림은 민트초코지 이렇게 또 한 명을 민수단으로 끓여드렸어 하하하하 은유야 어디있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리가 찾아봐 알았지? 은유가 숨어봐 오빠가 찾으러 가는데 유리로 한번 가? 유대채가 어디있나? 찾아봐 하하하하 바빠 서로 귀가 안 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차차 차차 하하하하 우리 친구야? 둘이 같은 애에 태어났어 응 안나져도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배 만져달래 하하하하 배 만져주니까 너무 좋은가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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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홍 집단에 아해 봐 먹었네? 영롱 찌엄마 골고루 비교하니까 골고루 골고루 오빠? 응 오빠는 뭐야? 아빠 해야지 아니야, 오빠는 아빠 어 아빠, 이거 젤리 아빠가 사온거야? 어떤거? 젤리 뭐라 그러는거지? 젤리 아빠 회사 친구가 줬어 유리 먹으라고 유리 오늘 어린이집 갖고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 고마워 아빠가 준거야 응, 아빠가 준거야 아빠 안녕 유리 오늘 재밌게 놀아 피웠다, 유라 뭐래, 아빠가? 이거 사온거래 아빠 사온거래? 이래 주려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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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예쁜 표정 해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응 잉긴 한 축제 15명 위라 위라 어저께 아빠 머리 자르는 거 같이 봤어? 응 아빠 예쁘게 자랐어? 응 아빠 머리 자르는 동안 유리는 뭐 했어? 다음 유튜브 봤어? 유튜브를 뭐 봤어? 다른 만화 다른 만화 다른 만화? 다른 만화 뭐 봤는데? 따기비로 봤어? 오토나 오토나 유야 제일 좋아하는데 그치 오토나 뭐 나오는 거 봤어? 상어 나오는 거 봤어? 아니 집게랑 물고기 나오는 거 봤어 집게랑 물고기 나오는 거 봤어? 재밌었겠다 너무 똘똘 엄마 너무 나왔네 태풍이 새들이 노래 불렀어? 새싹? 새싹 사세요, 사세요. 천천히, 그렇지. 안녕하세요. 우선... 아, 선생님 오셨다.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뭐 했어? 이파리 따왔어? 손에 하나씩 그렇게 쥐고 있어야 돼? 이라, 고맙다. 자꾸 따면 안 돼. 고맙다. 고마워. 무슨 맛이야? 안 맛이야. 안 맛이야? 맛 없어? 그럼 엄마 줘. 없으면 버리자. 왜 먹어? 맛있지? 짠 짠 네 맛있어 어 또 또 잘 되고 있어? 아니 아직 안 돼 아직 안 됐어? 도와줄까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빠 오면 마태료 할 수 있는데 응 그래서 지금 내려가야 돼 우리 양말 신고 자신 없어 자신 없어? 자신 있어 해야지 자신 있어? 할 수 있어? 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됐다 됐어 엄마 조금만 마무리 짜잔 귀여운 양말 가자 가자 신발 신어 정화 신어 정화 귀여운 삼촌 고마워 삼촌 고마워 신발 잘 신을게 신발 잘 신을게 신발 보여주고 짜잔 과연 냠냠냠 우와 에엠 우왾 우왑 아들야들한 고기야 맛있지? 괜찮아 옷 갈아입을 거야 흘리면 어떡해 얼마나 깔끔쟁이네 물이 봐 유리가 만든 부채 되게 시원하다 아 귀야? 귀하지? 제가 그림도 그렸어 그림도 그렸어 오 그러네 나 안전이야 내가 유리야 우리 집 이쪽이야 이쪽이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괜찮아 천천히 해 물 산 거다 어 펭귀를 사라고 해 사라고 해 사자 사자 얜 물개 물개가 없어 물개가 없어 뭐야 힘 빼지 어 힘 세 힘 되게 쓰다 어? 여기 꿀가 있다 꿀 따라갔나봐 꿀 따라갔어? 어 엄마 위에 가방 가방이 필요한 꽃이래 꽃이래 나의 꽃이래 2억 키트 응 2억 키트지 어 나 방울 켠네 으하하하 방울 켰어? 어 침 침 아이아 사자 아이아 이제 엄마 오영짓집에서 오늘 밥이랑 수박 먹었다 오늘 수박만 먹었어? 수박이랑 다 맛있었겠네 아이고 너무 덥다 너무 안 덥다 더워 너무 덥다 후덥지군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아이고 힘 세다 우산 걸어놔 응 옳지 됐다 잘했어요 여기 어디? 거기 두 개 중에 하나야 이거가 이거가? 응 해봐 이리 와라 맞춰봐 껴보면 알지 와라 오 됐다 여기 한 개 왔네 어 하마가 비었어 다 맞췄어 다 맞췄다 박수 아빠 내가 다 맞췄어 아 진짜? 아빠하고 내가 다 맞췄어 최고다 다 맞췄어 다 맞췄어 다 맞췄어 다 맞췄어 다 맞췄어 다 맞췄어 아빠 다 맞췄어 야 아 싶 obsession ic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